안녕하세요. 황필고심호입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조금 바빴어요. 이따가 마지막에 공지 드릴 테지만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게 돼서 그 전에 본당 일들 좀 해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마무리를 짓느라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교구청에도 다녀오고 막 그랬어요. 또 이제 가톨릭 방송 촬영도 멀리 다녀와야 했던 것도 있었고 아무튼 좀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공백기가 있기 전에 하나라도 더 하자라는 일념으로 짬을 내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텐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리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랑스의 그 국가주의에서 비롯된 일종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자의 권위를 제한하고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결국 절대왕정 군주가 교회 문제에까지도 개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갈리아주의 그리고 당시에 유럽 곳곳에서 중앙집권화가 발달하면서 갈리아주의랑 비슷한 사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성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프랑스 혁명과 동시에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했죠. 개신교운동과 가톨릭 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여러 차례 종교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외부와의 대립과 동시에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어떤 사상적인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결국에 가서는 절대적인 진리만이 남게 되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라고 돌이켜보니 또 역시 공의회 우의론을 막말로 울고 먹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놈의 공의회 우의론 때문에 이 트렌트 공의회도 어렵게 어렵게 열었었는데 이 교회와 사도자의 권위를 재초명하는 그 공의회 교령을 전대 군주들은 거부를 하죠. 그리고 교황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역시 공의회 우의서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도 여전히 교황청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회도 그렇게 큰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아주의랑 또 다른 그 비슷한 사상들은 신학에서 분류를 한다면 교회론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원초적인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루터랑 칼뱅의 사상은 물론 교회 내부의 부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옳았지만 신학적인 주장들은 대부분 트렌트 공의회에서 단죄가 됩니다. 미사와 성취성사 본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사를 축소했던 것 그리고 성경만 인정하면서 성전과 교도권을 무시했던 것도 전부 반박이 되죠. 그리고 은총론과 예정론이 어떤 개신교 사상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전부 단죄가 됩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이라는 마치 개신교 모토 같은 프레이즈 기억하시죠? 또 루터랑 칼뱅 둘 다 다 공통적으로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오직 은총으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론은 쉽게 얘기해서 착한 일하고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뱅의 예정론 더 구체적으로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누가 구원받고 누구는 나락으로 갈지를 이미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관련이 되는 내용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예정된 구원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인간의 의지가 더해져서 즉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으로 참여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선택된 일부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떠나서 루터교나 칼뱅파로 개종한 사람들은 공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그 자체의 권위조차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까지도 감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신학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개신교 사상 안에서의 은총론과 예정론이 정립이 되는 데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도 맞고 구원의 예정론을 주장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신학을 탄조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도 틀렸다는 것이냐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이 논쟁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신학적인 논전은 그냥 몇몇 학자들의 다툼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대 학파들의 대립으로까지 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살라만카 대학의 예수회 학자들 당시 루이스 데 몰리나라는 인물이 리더였는데 트렌트 공유의 가르침을 지지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반하지도 않는 어떤 그 중간적인 신학체계를 발전을 시킵니다. 일명 중간지식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에 따라 구원을 받거나 정죄되기도 할 텐데 그런 선택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갈지 정하셨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찮죠? 인간적인 공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정서를 제외시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도미니코 회에서는 도미니코 바니에즈 같은 당대 권위 있는 신학자가 나서서 이 몰리나의 사상, 몰리니즘은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반대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재파소까지 이슈가 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까지 가요. 교황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끝내는 중립적으로 결론을 내기로 합니다. 그만큼 어느 한쪽도 이단이다라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북유럽으로 가면 또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죠. 루벵 대학의 마이클 바이오스라는 학자가 1564년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부터 은총, 구원, 원죄 등등 여러 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을 바탕으로 해요. 자세히 볼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타락한 존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인 것이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느님의 은총과 예정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예 그 역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67년 교황 비호 5세에 의해서 논문의 79개 논제가 2단으로 단죄가 돼요. 이제는 선을 넘은 것이죠. 하지만 바이오스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자기 신학을 가르치고 다닙니다. 예수의 신학자나 누가 반박을 하고 그래도 전혀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교황청에서 나서가지고 중지를 할 정도로 꽤 파급력이 있는 논란으로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바이오스 사상은 여차저차 계속해서 루벤에서 퍼져 있다가 한 60년 정도 후에 1640년대가 돼서 또다시 크게 부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코르넬리우스 얀세니우스라는 인물의 저서가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책이 사후에 출판이 되면서 다시 또 은총론과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얀세니우스의 사상도 칼뱅주의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결국 1643년 교황 우르빈노 8세에 의해서 2단으로 단죄를 받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장듀 베르지에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생시랑이라는 수도원의 원장이었는데 얀세니우스랑 친구 사이였고 포르루아야라는 개혁주의 성향의 수녀원 영적 지도신부이기도 했어요. 포르루알 수녀원 원장 수녀 이름은 안젤리크 아르노라고 합니다. 이름까지 기억하고 그러실 필요 없지만 언급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두베르지에는 생시랑의 수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명보다는 그냥 생시랑이라고 더 알려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 생시랑이라는 인물은 리슐리우의 추기경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리슐리우가 그 당시 프랑스의 중앙집권화 기투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생시랑 같은 인물의 행보가 걸리작거린다는 것이죠. 아무튼 얀세니즘이 2단으로 선고된 그 해에 어떻게 석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생시랑이 자기 친구 얀세니우스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큰 역할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확실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얀세니즘은 당시만 해도 은총론과 예정론을 강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개혁 성향을 더 뛰고 있는 말하자면 엄격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그런 쪽으로의 개혁을 지향하는 일종의 운동에 가까웠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사상적으로는 은총론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엄격주의 운동 정도로 당시 안센주의를 묘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 당시 예수의 신학자들이 제안했던 이론이 probabilism이라고 있었는데 영어로 probably라고 하면 아마도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서는 찾아보니까 개혁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개혁론 말이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확실한 것도 있고 약간 애매할 때도 있죠. 10개명이 나와 있고 아니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아마도 옳을 것이다. 개연성에 따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probabilityism. 상황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듣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 여기에 얀센주의자들은 그거 상대주의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윤리, 도덕적 그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개인의 이성에 너무 큰 허용권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상대주의죠 그게. 그래서 그런 지나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신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포르 루야야 수녀들처럼 살아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초기 얀센주의는 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한 문제에 더 중점을 뒀던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스랑은 사망을 하고 얀센주의는 다음 세대 인물들에 의해서 널리 퍼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는 어떤 종파에 가깝게 발전이 됩니다. 앙투안 아르노우라는 포르 루야야의 수녀 원장의 동생이 있었고 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여러 분야들 특히 철학의 조예가 깊었던 젊은 학자도 있었어요. 아르노우는 파리대학교 신학대학의 소르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얀센주의에 빠져들어서 결국 소르본 교수단하고 예수의 학자들한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협의 파스칼이 프로빈셜 레더스라는 시골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데 아주 뭐 캐주얼하고 흥미로운 편지처럼 쉬운 형식으로 하지만 그 본질은 파리의 예수의 학자들을 상대로 얀센주의를 옹호하는 18편의 저작을 출판을 합니다. 당연히 금서 목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독특한 문체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파리의 지식인들 또 상류사회의 얀센주의를 퍼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얀센이즘이 루이 14세의 주의를 끌기까지 갑니다. 루이 14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안 두죠. 교회 안에 어떤 종교적인 파벌로 얀센주의를 간주를 합니다. 용록 될 수가 없죠. 루이 14세한테는 성직자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얀센주의를 단죄하고 포르루야랄 수녀회는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려요. 이럴 때는 또 교황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교황청 레벨에서 얀센주의 금지 명령을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리 3세인데 같이 으쌰으쌰해서 얀센주의 뿌리를 뽑아보자 라고 해요. 하지만 하지만 여론이 이미 동요가 되고 있었고 후임 교황 때에 가서는 비교적 조금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로 합니다. 포르루아이알 수녀들도 다시 공동체 생활 할 수 있게 해주고 아르노우를 추기경으로 추대하자는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도 역시나 이런 동향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아르노우는 추방을 당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루이 14세는 더더욱 불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교황 클레멘스 11대에 가서는 이 얀센주의를 재차 금지를 시킵니다. 1709년 뽀르루아이알 수녀들 거의 이미 할머니들 됐을 때인데 또다시 쫓겨나게 되고 재산은 전부 몰수가 돼요. 수녀원 터도 자꾸 얀센주의자들이 순례를 갖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를 다 파버립니다. 그리고 1713년 클레멘스 11세가 교황 칙석까지 공표를 하면서 더 철저하게 얀센주의를 2단으로 선고를 내려요. 그 이후로도 얀센주의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긴 합니다. 몰래 몰래 더 성장하기까지 하는데 이미 그 즈음에 가서는 얀센이유스의 초기 가르침을 따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스랑이나 포르루아이알 수녀들 그런 개혁정신을 이어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파스칼의 독실함 그런 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얀센주의는 정치적인 혹은 학문적인 그런 은도 마치 갈리아주의 같은 그런 어떤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당시에 교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성직자들의 부유함을 비난하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서 얀센주의에 동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얀센주의도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단주를 받아서 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좀 미약한 사상이었고 어떤 조직으로까지 형성이 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얀센주의의 문제점 혹은 얀센주의랑 루터 사상 칼뱅주의가 근거로 하는 아우고스티누스 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애초에 안센주의자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 트리엔토 공의회가 아우고스티누스 신학을 반박하는 게 아니냐 였지 않습니까? 아우고스티누스가 은총을 강조했던 것이 분명한데 공의회가 개신교사상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마치 아우고스티누스 신학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우고스티누스 신학에서 일부만 가져다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갖다 썼다 이 말이에요. 아우고스티누스 그 생에 대해서는 제가 39강부터 4시간에 걸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기억을 해보면 아우고스티누스는 키케로라는 고대 로마 사상가를 읽으면서 철학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죠. 필로소피 아우고스티누스는 그래서 젊은 시절 내내 그 지혜를 찾기 위한 여정을 보낸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한테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건네받았는데 당시에는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앞뒤가 안 맞다. 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리고는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만이교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 했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사이비였더라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밀라노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신플라톤주의를 배우고 어떤 세상의 이치에 한걸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암브로시오 주교를 만난 것이 아우고스티누스한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지혜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포의 주교도 되고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자신이 찾은 그 지혜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교부로서 신학적인 개념을 탁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그렇게 신학을 발달시키는데 혼신을 다했던 것은 수많은 이단 사상들을 반박하기 위함이었어요. 가짜 지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만의교 그래서 고백록 삼일체론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의지론 등등 진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신학이죠. 그게 그리고 여기서 자유의지론 이라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만의교 사상에 반박을 하려는 거예요. 만의교 사상은 이원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세상이 반은 선이고 나머지 반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즉 악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틀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라는 게 진리이죠. 그래서 아우고스티노스는 뭐라고 합니까? 악이란 선의 부재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건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택함에 실패하게 되면 그걸 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극단화가 되면 인간의 구원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펠라기우스는 브리타니아 출신인데 북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산한 거예요. 나 세례식 했고 하느님 은총 받았으니까 전국행 티켓 끊은 거다. 뭐 그런 거죠. 아니면 평생을 막살다가 죽기 직전에 사례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은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틀린 가르침이죠. 은총이 주어질지 말지는 하느님이 정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무슨 거래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랑 예로니모한테 펠라기우스 사상은 반박이 되고 이단으로 단죄가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이죠. 은총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에 앞서서 은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펠라기우스가 너무 의지만 강조하니까 그거 아니다. 얘기를 해주려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배제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은총으로 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랑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자유의지의 역할은 축소를 하거나 아예 무시를 해버린 것이죠. 물론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개신교 사상은 적어도 초기 개신교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특정 측면만 가져다가 쓴 거예요. 예정론도 마찬가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정론 일부를 인정한 건 맞아요. 하느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칼뱅처럼 이중 예정론을 주장한 적은 없어요. 하느님께서 선행적인 은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그 결과 일부는 선택을 받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걸 하느님께서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느님이 고의적으로 그 일부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을 가지고 칼뱅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인간의 공모를 무시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중 예정론 이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트리엔토 공의회 교령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 반대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통교리랑 2단의 그 차이라는 게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 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미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심과 미신의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단으로 단두리할 수는 없지만 좀 애매한 그런 어떤 것들이 여전히도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는 존재를 해요. 기복신앙부터 해서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져든다든지 예를 들자면 끝도 없죠. 본인들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다고 딱 잘라서 2단이다라고 단정지키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이러한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심도 돌아보고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문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역시 또 비슷하게 갈리아주의, 안센주의에 이어서 콰이엇티즘, 정적주의 혹은 정숙주의라고 하는 교회 내에 존재했던 또 다른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단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결국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 그렇게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다른 저희 신부님들 먼저 다 보내드리고 저는 여름 다 지나서 휴가 일부를 쓰게 됐는데 한국에 며칠 좀 다녀올 거예요. 나머지 휴가는 겨울에 갈 건데 그거 뭐 나중에 일이고 한국에는 일주일 조금 넘게 아주 짧죠. 콘서트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갑니다. 아론 밴드라고 저랑 몇몇 친구들이 오래전에 시작한 찬양팀이 있는데 물론 저는 미국에 건너오는 바람에 또 성직에 있게 되면서 같이 활동을 하진 못하게 됐죠. 근데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끼리의 축제처럼 좀 기념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찬양 콘서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9월 26일 김포에서 1회 그리고 다음날 대전에서 2회 대전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제이팸하고 함께 아주 멋진 공연장에서 뜻깊은 시간 하게 될 텐데 티켓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축제이고 또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건 되시면 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찬양의 기쁨도 누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본당에 잠시 돌아왔다가 바로 또 KCB 가톨릭 방송에서 기획하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인솔을 맡아서 갑니다. 10월 첫 두 주가 되어 여기저기 정신없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 교회사 강의도 10월 말 정도나 돼서 다시 이어서 갈 수 있겠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고 저는 돌아오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